여기 녹화창을 어디다 둬야 되냐 이거 여기다 둬도 안되고 아 여기다 납두하시게 가자 폴드로 패기 얘들 오케이 가자 애들이 눈이 없는게 아니라 애들의 눈은 옳아 왜냐면 내가 요새 실력이 솔직히 말하잖아 솔직히 요새 패턴 포텐이 아니야 내가 요새 요새 텐션이 좋은 애들은 다 영입해 갔더만 아 마우스도 또 무서워 왜이래 오케이 오케이 가자 바드랑 트타가 좀 잘하는 애들인데 바드 바드가 일단 닉보면 바드 하는 애고 그리고 저 트타는 승률 100% 넣는데 바드 트타 승률 미눈 속도 무서워 미눈 속도 무서워 미눈 속도 무서워 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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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깨울었으면 됐는데 상대 아 오케이 파괴짠 수ière 때문에 개이릅 방출 당했다고? 나 친분 없지 여러분들이 홍보좀 해줘 봐봐 나는 방송해야 돼 여러분들이 홍보좀 해줘 봐봐 길게 싸우면 안 돼요 애쉬여가지고 길게 싸우면 그냥 저요 천천히 무난하게 들기만 하는 정도 F패스가 조금 와 그냥 커지네 애쉬 이거 풀 빼고 그냥 뺏으면 내가 킬 알아서 따는데 이거 약간 아쉽네 라인도 지금 무난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 냅둬다가 그냥 빼야겠다 그냥 아 좀 가세요 아 좀 가세요 아 정말 아 좀 냅둬 일단 딱인 했거든요 평타 쳐가지고 이거 개이득인데 애들이 약간 여기는 꼭 손해를 보면서까지 갱을 왔어야 했나 개시비득인데 이거 약간 아군중에서 만약 적군중에서 저런 애들 있으면 고마워하라고 이거 뭐 까비 나 올라갈게 어 바드 조금 한번 호응 좀 구경해봐야겠구만 바드가 지금 위쪽으로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어 어 시야 먹을게 무난하구만 어? 어? 야 나도 그냥 방출 한번 당해보고 싶다 으아아아 버빅은 뭐야 아니 그게 뭐야 얘네 갑자기 얘네 갑자기 와서 왜 죽어 나만 죽으면 되는데 이거 어이씨 이거 애들이 왜 이렇게 했지 나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어 아 근데 얘도 6이다 얘도 6이다 생각해라 아 근데 냄새가 좀 나긴 했어 이거 갑자기 핑어붓이다가 얘도 움직임이 바뀌어가지고 바로 당해버렸네 좋아 와 밖에 비 또 온다 와 밖에 왜 이렇게 와 비 좀 그만 와요 아 제일 걱정되는게 뭔지 알아? 비 오다가 전선 끊겨가지고 방송 못하게 되는거야 너무 걱정돼 내 방송 보고싶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데 안보여 뭐야 이거 바드 뭐야 이거 바드 이거 또 개빠르네 뭐 이렇게 빨라 알았다 알았다 야 모빅이 CS는 9개인데 갱을 잘 다니네 개나이 잘 다녀 애가 들어왔다 들어왔다 뭐 어떡하라고 이거 뭐 어떻게 막아 이거 못 막아 이거 너 레드 먹어 그냥 아 꺼져 아 이거 오겠는데 보수로 아 아 저기있네 뭔 갱이야 뭐야 뭐야 천천히야 천천히 아까비 저 시키라도 끌었어였는데 피라도 가끔 이득인데 갑자기 갑자기 물어가지고 큐도 못걸고 야 다리가 안 맞나 야 다리가 안 맞나 천천히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지 애들이 다 안 맞나 아까 위모이 치길래 위로 했더니 이번에 아래로 가네 흠 음 야 와봐 야 다 와봐 와봐 다 와봐 다 와봐 이거 이거 킬 가기야 오면 킬이야 킬 줄게 밑에 와아 또 어디 가세요 오오오오오오 보다 보 킬 다 준다니까 하아 아 암마 와아 아이고 아이고 땄다 땄다 차라리 요게 낫는데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되는데 이거 킬을 킬을 내가 다 먹네 아마 솔라리부터 가야지 아 모델카이도 너무 아파 바로 솔라리부터 가고 아 나 또 게임 비벼지네 오 나잇다 아 아 아 아 뭐야 요 잭스 아 흠 펍을 이득팠네 펍을 이득팠고 아 시야 먹는 것만 좀 도와주면 무난할 것 같은데 아 까비 아 아 보쉬말린게 조금 흠이다 보쉬말린게 좀 흠이네 늑대 지금 늑끼끼리 완전 치고벗고 지금 장난해 아 늑스 치에스는 뭐 개 털고 있네 아 핑허 좀 그만 치세요 아 아 핑허 왜 이렇게 잘 찾냐 바드 진짜 볼 때마다 자 뭐야 어떻게 알고 다 빼네 얘들아 여기다 바로 맛깔나게 입어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이 자 뭐야 풀 강타로 먹냐?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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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풀 강타 좋았다 좋구요 미드 푸쉬하고 있구요 미드 푸쉬하고 있죠 와 와 콤보 봐라 와 나 이거 완벽하게 따고 뺄 줄 알았는데 이거 그냥 바로 9 쓰고 2로 갈걸 와 새끼들 잘하네 새끼들 잘하네 와 에이코 바텀 헌나고 에이코 왜 또 뒤졌냐 에이코 어차피 얼마 안주긴 하는데 정글만 돌아서 이기는거에요 그냥 에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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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잭스 세네? 야 잭스 센데 그대로만 잘하다오 탈리아랑 지금 목클레들이 너무 잘 커버렸네 뒷가드께 핑하 따고 고고고 아 아 아 게임하기 왜 이렇게 덥냐 날씨 진짜 너무 습하다 아우 날씨가 왜 이렇게 습해 뭐야 시청자분들 다 어디갔어 형님들 지금 뭐 버퍼 걸려요? 모바일 버퍼 걸립니까? 내 실력구고 나온거야 지금? 뭐 나와버렸죠? 야 못해 온다 못해 야 망치온다 망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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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쉐키 뭐야 얘 조쿠야 조쿠야 정비 한번 하자 정비 한번 하자 좋아좋아좋아 이거야 얘들아 이겁니다 드디어 드디어 애들이 약간 게임에 대한 마음을 알았구만 마음? 게임 이기는 법을 대충 알았어 이렇게 운영 돌려가는거야 어 북부님 어서오세요 어 더워 이씨 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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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갈랐다요 뭐야 저기야 뭐야 왜 빼고 안아주냐 쟤들은 야 맞으면 인정 맞으면 인정 아아 개깝소 점프있어가지고 아 애쉬 궁도 없어가지고 그냥 완전 바람으로 보이네 어 꺼 꺼 꺼 꺼 꺼 하아아아 하아아아 우쌍 와드가 쌍? 어 불 야 불 대가리 온다 불용 먹자 불룡 오세요 불룡 오세요 불룡 오대요 뭐라도 불룡 오세요 오시라구요 저거 아주 좋았어 야 불륜 먹어도 되고 다 해도 돼 얘들아! 얘들아 불륜 먹어도 되고 한탄 해도 돼 뭘 해도 돼 얘들아 자 먹어 고로치 고로치 오케이 야 블루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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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셋 가져와 고로치 고로치 나이터 블루 너 먹어 또 형 야 애쉬 애쉬 자존심 밑바닥까지 떨어졌네 야 왜 CS CS 좀 먹으라 엄마 배달스러워 나만 믿고 해 얘들아 어 지금 나 엄청 맛깔나게 잘 컸거든 오케이 오케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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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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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마나가 안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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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야 천천히 해 왜 급하게 이 새끼 막을놈들아 야 천천히 해도 되는 게임이야 이거 나도 나도 탱 가야겠는데 야 이거 미드 커버하면 와야겠는데 야 미드 커버하면 와줘라 얘들아 얘들아 직스님 아 하아 아 야 2차월까지 공짜로 줬어? 와 진짜 오지게 안 죽으시네 와 진짜 오지게 안 죽으시네 굳게 죽으시지 야 그냥 무난하게 해 아니 왜 이렇게 으르렁거려 얘들아 야 보 밀었다 와 일로 안오네 어 년이형 어서와 야 다음에 하자 나 형 방송 좀 하고 야 바론이다 바론이다 이거 리얼 바론이다 바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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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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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이기기야 그냥 먹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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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으라 그냥 먹으라 이그야 먹었다 먹었다 아들아 나 가고 있쨍 베리 어이씨 막아버랴 막아버랬지 아이고 바다용이네 바다용 챙겨 바다용 얘들아 바다로 와라 바다용 챙겨 우리 다 가져와 다 가져와 니네들에게 줄거 하나도 없다 다 우리꺼잉 오케이 온다 온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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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땋땋 그렇지 시야 미리 다 먹어두고 바드야 바드야 적당히 깨부려야지 어? 바드야 너무너무 앞에 있어져요 어어 오케이 블루투 다 할거야 오케이 다 무거 우리팀 나 이제 집간다 이제 집간다 난 지맹 하나 딱 해주고 오케이 바로 보도록 하자 하아 버그랑께야 형 방송하고 자고 일어나면 알바 가고 방송하고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같이 하니 막 다음에 형이 기회되면 하자 아 까비 아 딱 딱 워프각이네 그래 그래 너가 형이 형이랑 진짜 게임하고 싶으면 형이 형이 어떻게 시간 내 볼게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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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랑께라 내가 피그랑께라 어찌든간 Object 아 뭐야 플 뭐야 후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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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패털 shifting 100% 100%가 깎아버리기 ROB37 아 뭐야 이거 연선이 뭐야 앗그레 뭐야 어 설마 설마 패털 핀극각이냐 오케이오케 자시 센스 있네 안 물러오네 센스 있어 바로 바로 기맹 기사의 맹세 바로 버버리고 이거 우리 원딜하게 딱 걸어주면 이제 깔끔하게 우리 원딜 아주 훌륭하게 밀어버리고요 게임 이겨버리고요 뭐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 팀 아무것도 아무것도 다하죠? 나 그거나 갈겠다 나 또 지금 쿨감이 없어가지고 지크의 융합을 갈지 아니면 구원을 갈지 지금 고민중인데 구원이 좋겠지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다수들로 막 후드로 패넷해드리니까 구원가가지고 힐 주는게 약했죠 형님들 형님들 뭐갈까? 구원갈까요 형님들? 나 이거 이거 존나 고민되네 지크 아 지크의 융합 가봤자 인것 같고 구원이랑 구원이랑 구원 구원 가야겠다 야 구원말고 갈게 없어 어떻게 보면 구원말고 갈게 없어 좋아 버프 토 나오네 진짜로 서포트 너무 한정적이야 진짜로 아 짧아 아 키 아 2세치만 더 길었으면 야 바드가 바드가 무슨 벨트를 갔냐 바드가 무슨 벨트를 갔냐 야 숨어있을래? 야 숨어있을래 어때? 야 여기 숨어있을래? 될 것 같지 않냐? 아 아니다 아니다 빼자 빼자 아 쫄 개쫄았다 어 에르디 하이 다음에 뭐 좋은 거 없나? 어이 심? 미카엘? 미카엘은 뭐 그냥 무난한 것 같아 미카엘은 그냥 그런 일을 하는 것 같고 얼심이 낫지 않을까? 앞에서 그냥 탱이라도 좀 더 해줄게? 피통도 지금 나쁘지 않겠다 얼심을 해가지고 야 왔다 카이팅 잘하네 내가 가지고 있긴 하거든? 와 나이스 아아아아아아아아 후어어어어어어어 아아 Natomiast sulla PAN ities 강,,, gon 자, 죽여버리고 없애 버리기 엎을까 이 까버리기 끌어 버리기 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악! 악앙앙앙앙앙앙앙앙 악앙앙앙앙. Aerial. 요겁니다 형인데